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오늘 49강이고요. 49강에서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부분을 좀 살펴볼건데 먼저 좀 문법적인 그런 설명을 먼저 하기보다 우리가 예문을 보면서 바로바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게 좀 더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첫번째 문을 보시면 this is the book 다음에 i want to read 가 있죠. 꾸며주는 건데 여기에 뭐가 생각되어 있죠.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ad 다음에 지금 목적어 자리에 비어있잖아요. 이게 목적에 관계되면서 여기에 대신한 위치가 생략이 되어있는 거고. 자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가로 열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스포크 오브 다음에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가 있겠죠.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 자리가 이 두가지인데 전치사의 목적어가 관계대명사가 돼서 앞으로 갔고 이것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The other day는 일전에, 며칠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내가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책인데 내가 읽기를 원한다는 거고.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또 보시면은 로이어죠. 로이어인데 I consulted에요. consult는 여러분 뜻이 뭐가 있습니까? 얘가 이제 상담하다의 뜻이 있죠. 상담하다. 상담하다. 그쵸. 그리고 상의하다. 뭐 비슷한 뜻이죠. 요 뜻은 다 아시는데 요거를 잘 몰라요. 뭔가 이제 책 같은 거, 사전 같은 거 참 고하다. 또는 참 좋아하다. 참 좋아하다. 그리고 뭔가를 찾아보다의 뜻. 요런 것도 있다는 거를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내가 상의 또는 상담하는 그런 로열. 그쵸. 여기도 지금 후가 생각, 아니 저기 후미 생각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후도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주격이랑 목적격이 좀 다르잖아요. 사람일 때는. 후랑 훔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현대 영화에서는 목적격 훔을 쓰는 자리에 훔을 쓰기도 합니다. 예. 그게 좀 모르겠어요. 구어체에서는 그렇게 막 쓰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내가 상의했던 그 변호사가 주었는데 나에게 뭘 줬어요? 어떤 유용한 조언을 준 거죠. 자. 그녀는 paid no attention to에요. 그쵸? 뭔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뭐에? the danger. 위험인데 그 위험은 위험인데 어떤 위험이에요? 바로 she was in. 그녀가 있는. 그 안에 있는 위험이죠. 그래서 in 다음에 지금 목적어 나와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목적과 관계되면서 변해서 앞으로 갔고 생략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위치나 대시 생략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거 좀 중요하긴 한데 자. 그녀는 가르쳤죠? 나에게 뭘 가르쳤어요? 또 difference죠. 위험을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대시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생략했다고 보고요. 대열 이즈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관계절이 관계절이 대열 이즈 구문으로 시작을 할 때에 그때 요 대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관계절이 여기서부터 잖아요. 이게 지금 대열이 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땐 대시 생략이 돼요. 그래서 between, 뭐뭐 사이에죠? what is right and what is long. 옳은 것과 잘못된 것 사이에 있는 그러한 차이를 나에게 알려준 거죠. 그가 가르쳐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것도 요것도 좀 중요한데 대열 아 매니 서프라이징 띵스예요. 많은 놀라운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대시 생략이 가능한데 대열 이즈나 대열 아 로 시작하는 요 문형의 뒤에 나와 있는 요 관계절에서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대열 아 대열 이즈 구문에서 얘가 지금 이 주어가 얘잖아요. 얘를 수식해주는 관계 대명사 저리 뒤에 왔을 경우 이것도 생략이 가능해요. 만약에 얘가 없다고 치면은 알아보기 되게 힘들겠죠. 그쵸? 갑자기 동사가 튀어나오니까 이런 문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발생하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he is not the man이에요. 자. 그는 이 사람이 아닌데 남자가 아닌데 어떤 남자가 아니냐면 자. 여기서도요. 이렇게 괄호 열어야 되는데 he was 다음에 여기 이렇게 끊어줘야겠죠. 내가 글을 처음 봤을 때 he was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호의 자리에요. 죽격 보호의 자리죠. 죽격 보호의 자리라서 여기에는 지금 죽격인 who가 와야 되잖아요. 원래 who he was인데 생략이 가능합니다. 죽격 보호가 생략이 가능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he is not the man who he was인데 who 생각 가능한 거예요. 죽격 보호도 죽격 보호였었던 그 관계대명사 죽격 보호가 관계대명사가 된 부분에서도 이것도 생각이 가능합니다. 자. 그는 현재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면 내가 글을 처음 봤을 때 그 남자였던 그 남자가 현재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과거고 여기 현재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at last 그러니까 지금 마침내 그는 했는데 모든 것을 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뒤에도 이렇게 there was 구문이죠. 그래서 there was 다음에 to be done이에요. 행해져야 할 행해져야 할 뭐랄까 행해져야 할 것이 행해져야 할 그러한 모든 것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there 또 생각이 가능하고 그 다음 never do anything 어떤 것도 결코 하지 말래요. 근데 그 어떤 것은 뭡니까? you are ashamed 너가 부끄러워하는 부끄러워하는 어떤 것도 어떤 것이든지 하지 말아라. he was kicked out이죠. out of the house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발로 차서 쫓겨남을 당한 겁니다. 뭐처럼? like a dog 개처럼 근데 개는 개인데 어떤 개예요? 여기도 원래 was 다음에 도구가 있었겠죠? 주격보호 근데 얘도 지금 후로 바뀌면 생략이 된 겁니다. 그쵸? 바로 그는 개인데 근데 이 개의 그 그가 개예요. 그와 같은 한 개처럼 그쵸? 이 녀석도 개인데 이 개 같은 요 희 그 집으로부터 쫓겨난 거죠. 한국말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네요. 그래서 그는 했었는데 최선을 했죠.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죠? 그쵸? 뭘 가지고? 그런 어떤 선물들 또는 은사 재능들을 가지고 근데 그 재능은 뭐예요? 그가 가진 재능이죠. 그쵸? 여기서도 위치 정도가 생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에도 더 베스트 다음에도 위치 정도가 생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엑서사이즈 1번부터 좀 어려운 문장도 살펴볼게요. 자, what is conscience 양심이 뭐냐? 자, 그것은 이게 양심이죠. 그쵸? 그것은 양심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감정인데 너가 가진 감정이에요. 그쵸? 예 그런데 너가 가진 감정인데 그 감정이 뭐냐? 또 너가 가진 감정인데 또 보시면은 You have done something. 너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이때 이 됐은 동격의 됐이네. 이 필링에 그쵸? 필링의 동격의 됐이에요. 너가 가진 감정인데 그런데 너가 어떤 것을 했다라는 감정인데 그 어떤 것은 뭐예요? 오브위치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바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 그리고 아마도 신이 Would disapprove 에요. 못마땅해 하는 그런 something이라는 거죠. 그쵸? 그것을 너가 했다라는 감정이에요. 양심이라는 것은 그쵸? 네가 가진 감정으로서 이해되셨죠? disapprove 다음에 이렇게 오브가 옵니다. 오브. 그쵸? 그래서 오브가 위치 대명사와 함께 관계대명사와 함께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선행사 뒤에 붙은 거죠. I cannot help wishing이에요. Cannot help ing 뭐예요?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죠? 뭐뭐할 수밖에 없다. 즉, 바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하의 내용을. 즉, 영국 사람들이 had more theories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대화에 대한. 그쵸? 이때 헤드는 과거가 아니라 그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죠. 영국 사람들이 현재 많은 이론들을 더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화에 대해서. 그쵸? 라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좋은 대화는요. 뭡니까? one of the greatest treasures 그것도 이렇게 묶어줘야겠죠? 이렇게 수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위대한 기쁨들 중에 하나래요. 존재하는. and yet 그러나 how rarely one comes across it 그런데 얼마나 드물게 누군가가 come across 발견하냐 또는 만나냐 그것을 그 대화를 그쵸? 정말로 좋은 대화는요. 가장 위대한 기쁨 중에 하나죠. 존재하는 그러나 그쵸? 얼마나 드물게 누군가가 만나냐 그것을 그 대화를 되셨습니까? 요정도로 하고요. 자 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we resemble 우리는 닮아요. 곤충을요. 그런데 어떤 곤충입니까? 이때 assume은 어떤 성질 등을 띄다의 뜻입니다. 색을 띄는 그쵸? 뭐에 잎이죠. 잎과 식물이죠. 그쵸? 잎과 식물의 색을 띄는 곤충을 닮았대요. 그런데 이 잎과 식물은 또 뭐예요? they feed upon feed upon은 뭐예요? 뭐뭇을 먹고 사는 그쵸? 아 바로 그들이 먹고 사는 그쵸? 그들이 먹고 사는 이제 그들이 먹고 사는 잎과 그런 식물들의 색을 띄는 곤충을 닮았어요. 이 대이는 곤충이죠. 곤충의 식물과 잎을 먹는데 그것처럼 색깔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이게 곤충인데 이걸 우리가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for는 왜냐하면 sooner or later 조만간 곧 우리는 되는데 뭐가 돼요? like the food of our minds 우리 마음의 양식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쵸? 곤충들도 자기가 먹는 것처럼 색깔이 변하듯이 인간들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거를 푸드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처럼 된다는 바뀐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like the creatures 크리에이처는 여기에서 사람이란 뜻도 있고 피조물이란 뜻도 있지만 그래서 마치 사람처럼 어떤 사람이에요? that live in our hearts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가는 그 어떤 피조물이나 사람처럼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4번 갑니다. 우리 모두는요 belong to 속해 있는데 사회적 그룹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have contacts with 접촉을 하는데 또 다른 그룹들과 접촉하죠? 일하는 동안에 그래서 옷의 유형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유형은요 그리고 그 종류인데 집의 종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종류죠. 그리고 유형인데 레크리에이션은 오락이죠. 오락의 유형이죠. 우리가 즐기는 그리고 종류죠. 음식의 종류 우리가 먹는 지금 몇 개가 얘기 되고 있는 거예요. 옷의 종류 그리고 집의 종류 그리고 오락의 유형 그리고 음식의 종류 그렇죠. 이런 네 가지의 지금 주어가 있고 뒤에 둘 다 형용 이 네 가지의 주어 뒤에는 형용사 이 절이 즉 관계대명사 절이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결과인데 뭐의 결과? 영향력의 결과 뭐의 영향? 그룹에 그렇죠. 그런데 그 그룹은 뭡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에 그룹에서 받은 그 영향의 결과가 되는 거죠.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5번 보시면은 우리는 변화한대요. 그렇죠?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우리는 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변화하고 and change 변화합니다. 바이탈린은 이제 아주 필수적으로 극도로 변화한다는 얘기죠. 자 As the years go on 시간이 지나면서 그쵸? 시간이 지나면서 new feelings 새로운 감정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그리고 오래된 values 가치가 depreciate는 뭐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things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쵸? 우리는 깨닫는데 we don't care about 우리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 things가 about 뒤에 있는 목적어죠. 이게 앞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들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위에다가 짓는 것들 그 위에다가 토대를 두는 것들은 크롬보 이게 바스러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disappear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Is painful 아주 고통스러워요. 되셨죠?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이어서 50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